투함장님. 안녕하세요 함장님. 함장님을 알게 된 건 브로냐의 최고의 기쁨입니다. 함장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브로냐가 함장님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브로냐는 감정표현이 서툴지만 이 선물로 브로냐의 마음이 함장님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함장님은 브로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정말 좋아합니다. 당신의 브로냐가. 병신 함장 족가십시오. 함장님을 알게 된 건 브로냐 14년 인생 최고의 족가 틈입니다. 모든 발키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브로냐가 흑우 함장에게 드리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브로냐는 감정표현이 서툴지만 욕지거리는 확실합니다. 이 선물로 브로냐의 쌍욕이 함장님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병신 함장이지만 브로냐가 믿는 사람입니다. 그래도 좋 같습니다. 당신의 브로냐가. 이 선물로 브로냐가 믿는 사람입니다. 이 선물로 브로냐기 lev sliding Pose의 표건을 준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